예비선거와 함께 내일 플러튼에서는 지역구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구 획정 최정안이 결정됩니다.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 선거구로 획정된다면, 미래 이 지역 한인 시의원 배출도 더 쉬워질 것이라는 분석입니다. 김정균 기자의 보도입니다. 플러튼 씨가 선거구 최종 획정안을 결정합니다. 시 당국은 내일 열리는 시의회 미팅에서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최종안의 선정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지난해 10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들이 작성해 제출한 획정안은 총 14개. 그동안 세 차례의 시 공청회와 8번에 이르는 주민회의를 통해 채택됐습니다. 중요한 건 플러튼 시의에 한인 시의원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문을 열어놓는 것이죠.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더 시에서 관심을 갖게 되고. 그 중 플러튼 북서쪽을 중심으로 그려진 선거구 서브미션 2B는 다수의 한인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어 한인 시의원 배출 가능성을 높입니다. 이와 함께 플러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나눈 서브미션 8A는 또 다른 유력 선거구 획정안 중 하나입니다. 지난달 17일 공청회에 제출된 이 획정안은 또 다른 한인들에 의해 제출됐는데 최종 결정을 2주 늦추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됐습니다. 시 측은 최종 결정된 선거구 획정안을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 때 주민 투표에 회부할 예정입니다. 지역구별 선거제 도입과 선거구 획정 최종안이 모두 통과되면 2018년부터 플러튼 시의원 선거는 지역구 거주 후보를 해당 지역구 유권자가 뽑게 될 전망입니다.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.